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지역 수돗물 공급이 닷새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에 시민들 불편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 공급이 안 되는 곳도 있는 데다 수돗물이 나와도 수지를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동희 기자입니다. 춘천시는 곧 나온다고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 벌써 닷새째입니다. 남면과 남산면 일부 지역은 아직도 찔끔찔끔 나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상수도 관 속 수압과 공기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에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 말라 죽는다고 난리죠, 진짜. 지하수 있는 사람은 지하수를 쓰는데요. 수도 있는 사람은 고역에 있지. 수돗물 공급이 재개된 지역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수량이 부족하고, 흙탕물이 나오기도 해 예전처럼 먹는 물로는 못 쓰고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못 쓴다고 하더라고. 물이 아무래도 처음 나온 건 약간 흙탕물이 돼서. 이런 가운데 이번 대규모 수돗물 중단 사태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수장 관리나 운영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지만, 100세대 이상 또는 사흘 이상 단수가 지속될 경우 환경청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장공사와 함께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취수부터 정수, 공급까지 사태 전반과 춘천시 대응 등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관련 기관과 함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춘천시에 지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 뉴스 최두희입니다.